자 이 노래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건 국가스텐 하연우씨하고 김연아씨가 같이 부른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3,4,5,6이에요 이제 김연아씨 나온다 1절에 한번 듣고 갈게요 이 노래가 원래 4분짜리인데 자 이 노래를 작년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못들어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앨범이 앨범도 있어요 저는 이 노래에 대한 앨범도 있고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제 이 민국이라는 앨범인데 그 이제 작년에 3.1운동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리 100주년 기념 앨범이에요 네 여기에 뭐 광복궁 서명 태극기도 있고 여기에 앨범 cd가 있죠 작년에 이거 100주년 기념품 내가 엄청나게 컬렉팅을 했었는데 하여간 뭐 이런 이런 뭐 앨범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트랙에 있는 노래들은 트랙 4번이 3,4,5,6 이었고 그 다음에 그 트랙 7번이 3,4,5,6 가사 없는 버전 그리고 뭐 등등 노래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노래들 저작권 문제없이 쓸 수 있는 노래들이라 하길래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한번 띄워본 거고요 자 오늘 지금 이 방송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2020년 4월 11일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리 101주년 되는 날이고요 자 그러면 작년 이 시간에 저는 어디 있었느냐 작년 이 시간에 저는 서울에 없었어요 작년 이 시간에 중국 상하이에 있었죠 그 중국 상하이에 갔었던 이유는 제가 그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봄까지 그 이제 아프리카 TV 그 학습 쪽에서 장기 컨텐츠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장기 컨텐츠가 이제 컬처 삼국지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래는 그 선발이 안 됐어요 원래는 선발이 안 됐었는데 그 제가 원래 중국어 쪽 신청했었거든요 중국어 신청했었는데 이 뭐냐 이제 중국어 수업을 하던 BJ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거의 초반에 나간 거야 거의 초반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담당 PD 분이셨던 분이 지금은 학습 담당 운영자가 아니시고 아마 저기 펫방으로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바로 이제 연락을 준 거죠 그 중국어 자리가 한 자리 빈 것 같은데 혹시 몇 주부터 투입하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중국어 수업을 담당을 하던 페이님이 아마 이제 한 몇 주부터는 한 명 더 투입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죽전으로 다녔죠 그 제가 당국대 나왔거든요 당국대 나왔는데 그 페이님의 중국어 학원이 당국대학교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있는데 음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내가 제일 멀리서 왔죠 아마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재킴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릭형 있었고 그래서 그릭형이 이제 그 그릭형이 한 그 성남 쪽에 아마 살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미지수님 지금은 어디서 지내지 모르겠는데 미지수님하고 난 서울에서 왔고 그리고 내가 제일 멀었어요 나는 서울역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죽전까지 하는 네 거의 학교 통학할 때에 거의 그 시간만큼 다녔는데요 내가 당국대 나왔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당국대 나와서 이제 거의 다녔는데 한 그래서 9주? 아마 9주 수업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에 그 칼체 삼국지 그 공식으로 이제 그 공식 스피치 대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영어 영어 쪽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히밍님이 아마 그 영어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나 그 스피치 할 때 찍어줬을 거예요 응 나보고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찍어줬었고 찍어줬었고 그리고 이제 미지수님이 1위를 했죠 아무래도 음 미지수님이 1위를 했고 그 아무래도 이제 미지수님이 펜트표에서 1등을 했거든 음 제가 이제 그런 그 자습방송 시간에서는 그 자습방송 시간은 제가 제일 많았거든요 자습방송 시간은 제가 제일 많았는데 이 뭐냐 어쨌든 자습방송 시간은 제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펜트표는 미지수님이 1등을 했었고 어쨌든 아마 그래서 그 이제 아마 그 미지수님이 1위를 하고 내가 2위를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해외탐방 항공료를 아프리카TV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제 숙소는 숙소는 내가 결제했어요 숙소는 내가 결제했고 이제 미지수님하고 페이님은 그 숙소까지 결제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외의 비용은 그거잖아 셀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제 막상 어디를 갈지를 이제 당장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아마 컬처삼국집 공식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방송을 며칠 쉬웠던 적이 있어요 그 갑자기 이제 외할머니가 심장마비로 가가지고 그 상치르고 오느라 그래서 제가 며칠 방송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슬슬 어디를 갈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날씨 좀 풀리면 가야 되잖아 날씨 풀리면 좀 가면 좋은데 이제 공교롭게 작년이었잖아요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100주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단톡방에 뜬 거야 그 단톡방에 4월 11일을 마쳐서 그 전후로 하루씩 플러스 해가지고 2박 3일 상하이 갔다 오자 음 그래서 이제 그 뭐 갔죠 네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그 그래서 이제 상하이를 갔고 그래서 근데 이제 4월 초반에 중국은요 그 여러분들 식목일이 한식이라는 명절이 같이 있는 거 알죠 식목일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한식이 공휴일이 아닌데 중국은 한식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비자센터에서 그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요 비자를 신청을 한 다음에 평일 업무일 기준으로 며칠이 지나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님이 나한테 톡을 한 거야 그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신청을 하러 갔다 왔는데 이게 며칠 며칠에 나온댄다 해가지고 아마 늦어도 며칠 안은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난 이제 갔죠 갔는데 그 여권 사진을 내가 그 새로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권을 새로 끊었거든 응 내가 작년에 갔다 올 때 이거 여권을 새로 끊어가지고 음 외교부 장관 도장이 있구요 응 주민등록번호하고 여권번호 이런 것만 지우면 네 되겠죠 응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요 응 어쨌든 근데 이제 내가 이 사진으로 찍고 갔다 왔잖아 이 사진을 찍고 갔다 왔는데 그 안경 벗은 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자는 그 여권은 안경 써도 상관없는 거 알죠 응 여권 안경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급행으로 끊었지 어쨌든 급행으로 끊어서 이제 갔어요 자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이제 인천공항에서 그 항공표 이제 항공표하고 여권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인천공항 1터미널로 해서 갔어요 그때는 2터미널도 있는데 1터미널에서 탑승동으로 경전철이 있어요 그 경전철을 타고 그 이동을 하게 돼 그 경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음 어 이 사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 사진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서로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각자 방송국 그 이제 나하고 미지수님하고 각자 이제 그 방송국을 공지에 올렸죠 응 방송은 언제쯤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그 이제 중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방송을 할 때는 그래도 그 HD 화질 이상의 방송은 돼요 국내에서 방송할 때는 그 국내에서 방송할 때는 뭐 HD FHD 방송 데이터만 빠방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할 때는 SD 화질이 아니면 방송이 끊겨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화질을 내렸죠 화질을 좀 내렸고 이제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질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아마 내 방송 하루 켜고 미지수님 방송 하루 켜고 그랬을 거야 응 내 방송 하루 켜고 미지수님 방송 하루 켜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숙소에서 각자 방송도 잠깐 켰었고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중국 남방항공 탔거든요 그 산동반도 갈 때는 위해공항으로 가는 게 동방항공이 있고 상하이로 가는 그 적강공사는 남방항공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밥이 왔는데 저는 요 옆에다가 책 두고 읽고 있었어요 미지수님은 수학문제 풀고 있었고 페이님은 뭐 했나 기억이 안 나 미지수님은 비행기 안에서도 수학문제를 풀고 있었고요 음 저야 뭐 책밖에 갖고 한 게 더 없었죠 제가 이때 갖고 갔던 책이 이거 임정로드 이거 하고 그 이제 한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역사 스캔들 그 페이님 페이님 선물 드리려고 갖고 왔었던 그거였어요 그래서 네 밥이 이게 나왔어요 여기 아마 좀 야채하고 고기 들어간 그 볶음일 거예요 야채하고 고기 들어간 볶음이고 여기 빵 좀 있고 빵 조각 빵 조각이 좀 있고 음 그냥 뭐 그럭저럭 네 그리고 요기 이거 요기 이쪽 이 야채는요 약간 그냥 그냥 익힌 그냥 완전 데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그 비행기의 그 음식이 기내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그 새마을 열차에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KTX에도 식당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내가 알기로 아마 이제 좌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새마을이든 KTX든 요즘 열차 카페 이런 거 거의 없앤 것 같아요 열차 자동 판매기로 바뀌었죠 그 ITX 새마을은 자동 판매기고 KTX는 모르겠고 아마 요즘은 그냥 열차 타기 전에 그 스토리웨이에이에서 그냥 셀프로 스토리웨이 그 영마다 가면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 코레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그 스토리웨이에이에서 각자 셀프로 사가지고 타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응 그래서 요즘 열차 탈 때는 음식이 셀프인데 비행기는 기내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내식 같은 경우는 도시락 세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 익혀야 되는 음식은 데워요 응 미리 이제 반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내렸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 그 상하이에서 상하이의 종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민광장이라고 있거든요 응 상하이의 이민광장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서울의 종로 같은 그 광화문광장 같은 약간 그런 쪽이 이민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살짝 옆으로 가있는 음 거기서 살짝 옆으로 좀 걸어가면 있는 그 어쨌든 그 광장가에 있는 그 좀 저렴한 호텔로 갔고요 되게 저렴한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호텔 저번들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그냥 호텔 안에서는 중국어 거의 안 쓰고 영어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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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호 아 호텔에 들어가니까 왜 화장실부터 보여줬지? 음 호텔 문 음 호텔 문이 요 방이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제 구석에 있는 방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문 열면 흐흐흐흐 다 일일이 이거 찍었어요 그 제가 아마 작년에는 그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놨는데 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침대 흐흐흐흐흐 근데 나는 어차피 나 혼자 자갈건데 요 옆에 침대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흐흐흐흐흐흐 솔직히 좀 심심한거에요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몰라 커플 여행이라도 갔었으면 흐흐흐흐흐 근데 이제 애인이 없으니까 뭐 그 방은 혼자 구했겠죠 뭐 만약에 이제 누구랑 뭐 아예 그 커플로 간다는 그 계기였으면 이렇게 방을 같이 구했겠지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마커튼이 있어요 안마커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만 TV 스크린이 있는데 안 켰구요 TV를 볼 일이 없었죠 왜냐면 만약에 이제 그래 그 영국권이었으면 내가 아마 TV를 켰을거에요 영어권이었으면 영어권이었으면 TV 켜가지고 좀 그 그냥 뭐라도 봤겠지 음 영어권 TV 봤으면 이제 뭐 그래 영어 프로그램 내가 뭐 아는거라도 있을테니까 뭐라도 봤겠죠 음 근데 솔직히 제가 중국어를 조금은 배우긴 했지만 사실 중국어로 중국의 방송을 본다는거 솔직히 힘들어요 음 그것까지 가려면 제가 전문적으로 더 배워야되죠 그리고 요즘 호텔 가면요 네 여기 이렇게 그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막 노트북 펴놓고 작업할 수 있고 뭐 그런게 있어요 음 그리고 음 화장실 생각보다 깨끗했구요 음 화장실 생각보다 깨끗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뭐냐 중간 청소를 부탁을 안했었어요 그 중간 청소를 그 하는 방법은 그 중간 청소를 부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숙소에서 요게 지금 어.. 사진이 없는데 어 네 사진을 안 갖고 왔네요 그 뭐냐 문고리 앞에다가 이제 그 걸어놓는 표지판이 있어요 클린이라고 하는 데를 그 앞으로 해놓고 있으면 청소해주세요 이거구요 청소는 해주세요 그리고 DO NOT DISTURB 라고 있으면요 이 방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해놓은 세팅대로 그냥 냅두세요 물건이 뭐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 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해놓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아마 그 현지에 그냥 그 허거 음식점 근데 이제 안 매운 국물로 먹었어요 마라탕으로 안 먹고 그 그냥 백탕 허거 조금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탕 허거 먹었고 그 그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허거를 먹고 어 근데 이제 그거는 내방송으로 켰어요 내방송을 켰기 때문에 그 유튜브 영상 그 올라가 있구요 음 음 그 생각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에서 그 황포강 음 황포강에 가면 음 와이탄 와이탄이라는 곳에 내려요 네 내린데 걸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황포강 건너편이 이게 보여요 그 상하이 약간 그 신시가지 약간 요즘 신도시처럼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 원주의 무실동 뭐 이런데처럼 음 약간 상하이가 국제도시로 키우는 그런 공간이 저기에요 그리고 이제 음 사실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 서있는 이 와이탄이라는 곳이 그 김익상 의사가 그 폭탄투척 의거를 했던 곳이거든요 폭탄투척 아니 폭탄투척은 아니고 그 총격전을 펼쳤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익상 의사가 의거를 실패했던 곳 음 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뭔가 표식을 찾을 길이 없어 그렇구요 그래서 뭐 여기 간 김에 네 당시에는 이런 옷으로 갔다 왔어요 음 이런 옷으로 갔다 하고 아마 그 갔다 와서 아마 감기몸살 좀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구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좀 신기해 다음번에 상하이 오면 한 요런 건물 호텔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지 음 음 자 그렇고 음 그 다음에 뭐 여기 막 그 상하이 현재 온도를 알려주는 그런 뭐 온도계가 붙어있는 건물 그런 호텔이 있구요 아마 내가 뭐가 또 호텔 건물인가 하여간 뭐 그랬을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건물 음 여기 막 지오다노도 있어요 이 건물에 그 아이러블 상하이 막 붙어있고 하여간 여기 이 여기 입구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호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음 하여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쨌든 그 호텔에 있어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다음날 아침에 네 여기 있었죠 음 다음날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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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여기서 했어요 음 아 보통 이제 호텔에 이제 아침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 완전 뷔페까지는 아니구요 그 이제 빵 토스트 토스트 이런거 뭐 챙겨오는 거 였을 거야 아마도 그리고 토스트 좀 먹었구요 음 잼 발라 먹든 뭐 버터 발라 먹든 뭐 먹었구요 그리고 여기 막 이 이 그 번 번 아니면 그 번 아니면 요 누들 이게 볶음면이에요 그 중국식의 그 볶음면 이거를 먹었는데 사실 이거를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 번이라고 해봤자 약간 뭐 만두 같은 거였대 음 그래서 사람들이 뭐 먹는지를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 저런 거구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면은 먹을래 어 하여간 뭐 그렇게 먹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님하고 미지수님은 이제 같은 숙소에 있었고 내가 다른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님하고 미지수님이 그 이제 거기서 다른 걸 뭐를 먹는 동안 그 그래서 이제 각자 식사를 하고 이제 각자 임시정부 거기서 이제 모이기로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임시정부 청사 거기 앞에서 모이기로 해가지고 난 이제 거기서 시간이 아침에 좀 일찍 조식 때문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음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 시간이 남아서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상하이 도심지도예요 상하이 도심지도고 이게 상하이 지하천노선도인데 지하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그 뭐냐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까지도 지하철이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 지하철을 탈 수 있으면 그 지하철 타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그 그 상하이 가면 그 그 이제 홍구 축구장 역이 있어요 지하철 역으로 루신공원을 찾을 수 없어요 그 홍구 축구장 홍구 축구장이라는 역을 가면요 진짜로 그 옆에 그 중국 그 중국 그 리그 그 프로팀 그 경기장이 있어요 그 진짜 그 팀 경기장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신공원 들어오면요 걔도 여기 그 뭐 그 윤복 매헌 기념관 뭐 이런 것처럼 그 한글로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요 공원 안에 들어오는 것까진 공짜에요 어 들어오는 것까진 공짜인데 자 여기 매헌 기념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입장료를 내야 돼요 여기서 입장료를 내고 여기서 찍고 들어가야 돼요 음 그리고 아마 이날이 4월 11일 그 백주년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음 그리고 여기가 솔직히 이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이 그 우리나라의 매헌 기념관이 총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고 여기 상하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신공원에 하나가 있고 그 양재시민의 숲에 매헌 기념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윤봉길 의사의 고향인 예산에 하나가 있어요 예산은 제가 나중에 이번 그 뭐냐 코로나 사태 끝나면 나중에 한 번은 가볼 생각이에요 예산에 한 번 그 매헌 기념관 한 번은 가볼 생각이고 음 뭐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 보여줬던 그 이거 장소가 생각보다 그 일본이 상하이 사변 그 그 승전 기념 및 일본 천왕의 그 축하 파티를 거기서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일본 그 저렇게 좁은 곳에서 파티를 했겠냐 아니죠 여기 지금 못 들어가는 이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 넓은 공간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 축구장이에요 축구 경기장 음 어쨌든 거기서 폭탄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 관련한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아프리카TV 방송국에도 올려놨고 그 그 뭐냐 윤봉길 의사 그 의거일 그 기념일 맞춰서 제가 아마 그 편집해서 올렸을 거예요 그 편집해서 올렸을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그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가 있었던 건물 근데 정확히는 여기가 임시정부가 처음 시작했던 건물이 아니고요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그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이 이때부터 임시정부를 막 잡을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임시정부가 있던 위치가요 그 약간 그 서양 서양에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동네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이후로 임시정부가 상하이 청사를 포기를 하고 그 이후 계속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 이후 계속 자리를 옮겨서 이제 1940년대에는 충칭 중경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중경 임시정부 가면요 거기는요 그야말로 정부 종합청사 수준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정부 단지가 있어요 중경에 가면요 그 그 그 중경에 가면 그 정부 단지가 있어 아예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중국어 통역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카메라맨으로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그 나중에 잘되면 그 중경으로 한번 가볼 생각은 있어요 1945년에 광복을 했으니까 음 광복 백주년? 음 그래서 광복 백주년 때?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광복 백주년 때는 음 그땐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버리고 그 하여간 몇 년 안에 음 5년 안에 한번 도전? 음 5년 뒤면 5년 뒤가 2025년인데 2025년이면 광복 80주년이죠 음 어쨌든 광복 80주년 되기 전에 한번 제가 중경은 한번 갔다와 볼게요 물론 비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음 그렇고 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임시정부 청사가 네 여길로 들어가요 근데 요 안에는 촬영본이 없어요 예 요 안에 들어가면 가이드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응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음 근데 거기가요 중국이 그 근데 거기가 임시정부 상하이청사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이유는요 중국이 그 역사적인 이유 보안적인 이유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막는 게 아니에요 그 그 임시정부 상하이청사가 굉장히 좁고요 이제 중간에 막 그 계단 코스도 있거든요 근데 사진 찍는다고 멈축거리면요 사람들이 계단에 멈춰 서게 되잖아요 근데 계단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가지고 얼핏 얼핏 잘못하다가 계단에서 도미노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찍지 말라는 건데 한국 사람들 거기서 꼭 찍는다 응 여기가 셀카존이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응 여기가 셀카존이어가지고 네 나는 그때 여기서 네 이거 46살 이거 들고 갔어요 이거 뭐냐 이거 표지 그 이거 그 한나님이 꾸며줘가지고 응 한나님이 그 인강 찍을 때 한나님이 그 만들 거 쓰고 그 쓰고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만들 때 내 것도 만들어 줘가지고 이거 들고 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예 막 이제 시장 구경 중간에 시장 구경 했어요 막 이런 사진 찍고 그리고 이거를 아 사먹진 않았구나 사먹은 건 따로 있는데 아마 다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맛 입맛이 딱히 안 맞았나봐 그리고 이제 탕후루는 내가 딸기 맛은 다 먹었었어요 막 이런 거 막 그 동방명주 그 그린 그 타워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여기다 이제 기념품 같은 거 있었고 아마 이거 희차? 이거 희차라고 있나? 어쨌든 그렇게 있는 그 찻집이 있는데 여기가 흑당 버블티 정도로 파는 게 아니고요 공교롭게 우리가 여기 상하이를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흑당 버블티가 한참 그 붐을 이뤘잖아요 지금도 흑당 버블티 파는 거 많고 그래서 여기 흑당 뭐 흑당 버블 빙수?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흑당 버블티가 있는 건데 크림치즈가 있어요 크림치즈를 같이 얹어줘요 그래서 이거였어요 이게 요 밑에가 흑 밀크티인데 흑당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저는 흑당보다는 백당이 좋아요 흰설탕이 흑당 여기 여기 위에가 크림치즈예요 하여간 뭐 이런 거를 이제 마셨었는데 뭐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와이탄에서 바라본 동방명주 이게 낮사진이에요 낮에는 화질이 잘 나오고요 어 낮에는 화질이 잘 나오고 그 밤에는 밤에는 야경이 이뻐요 근데 야경이 야경 좋은 거 찍으려면요 그 카메라 찍을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알죠 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각종 그 물품 이런 거 구경을 해볼 때 이거 되게 신기했던 게요 여기 요 왼쪽에는 그 마작할 때 쓰는 그거고 이거 오른쪽에는요 그 장기알이에요 그 체스 체스 할 때 쓰는 그 말들 있죠 체스 할 때 쓰는 말들이 다 일어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기에서도요 한 초 하고 뭐 그 그 차라든지 마라든지 상이라든지 포라든지 이런 게 다 그 글자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전차 응? 차는 전차 뭐 포는 그 포는 뭐 이렇게 대포 날리는 거 응 그리고 마는 그 기병 그 말 그리고 상 진짜 코끼리 모양 뭐 이런 거 다 그 뭐야 모양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 응 그리고 아마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저녁은 이거 먹었던 거 같고요 응 저녁은 아마 이걸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안에 그 내용물 라고 비교를 했을 때는 네 그거 비교를 했을 때는 어 좀 약간 생각했던 것 외에 재료였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이제 그날 저녁에 기념사니 이렇게 찍었고 그 그 그 다음에 딱히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가서 쉬었고 밤에 가서 쉬었고 이제 다음날 이제 거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하마터면 못 일어나버렸어요 어 약간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고 이제 푸동국제공항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처음에 그 처음에는 건물을 바로 앞에서 타는 줄 알았더니 그 탑승동 인 인천공항은 탑승동이 있잖아요 인천공항은 그 경전철을 타고 탑승동으로 가는데 그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 말고 김포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해공 그 제주공항이라든지 이런데는 그 공항청사에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버스를 태워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것처럼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뭐냐 귀국하는 비행기를 탈 때는요 응 그래서 그 귀국 귀국하는 비행기 일때는 이런걸 주더라구요 응 그래서 뭐냐 그 세관신고 이런거 할 때 이게 비행기 안에서 세관신고서 이런걸 작성하는데 뭐 산게 없으니 진짜 세 명 다 트렁크 이런거 안 들고 와가지고 그냥 뭐 어깨에 매는 가방만 들고 왔었어요 어차피 2박 3일밖에 안 갈거라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제가 창문쪽에 앉아가지고 올 때는 제가 창문쪽에 앉아서 뭐 이제 밖에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동방항공 탔었다고 남방항공 탔을 때 그 기내식이 똑같은거야 동방항공하고 남방항공이 그래가지고 이게 올 때 먹었던 기내식이거든요 솔직히 옆에 이 봉지는 안 뜯었어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 혹시 중국집 가면요 그 중국식으로 그 고추기름 뭐 이런거 발라가지고 어쨌든 뭐 오이랑 뭐랑 뭐 그 절인거 있잖아 중국집에서 빨간거 뭐 양념해가지고 이제 그런거 같아서 제가 안 땄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중국식 면이 그 이게 무슨 볶음면이더라 어쨌든 어쨌든 어 뭔가 그 비빔면이에요 근데 약간 약간 처음에는 오 이거 면만 중국식 면이고 약간 스파게티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뭐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갈 때는 갈 때는 없었는데 올 때는 커피가 있더라구요 음 잔여경기 못하진 않을거에요 지금 그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대요 선수들 계약이 그 늦게라도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될 수 있게 뭐 그런걸 한다고 음 어쨌든 네 커피 있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책 뒷부분 마저 읽었어요 이 임정로드 4000km 라는 책을 그래서 상하이 가는 가는 비행기에서 좀 많이 읽었고 그리고 오는 비행기에서 좀 조금 조금 더 읽었고 뒷부분만 가는 부분 때 좀 많이 읽었던 이유가 이 책을 제가 갖고 그 임정로드 4000km 이 책을 갖고 왔던 이유가 지금도 책이 있어요 음 지금도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갖고 왔던 이유가 이제 좀 상하이에서 갈 만한 코스가 뭐가 있나 한번 그런거 그 한번 보려고 그래서 갖고 왔던 책이에요 자 그 다음 네 여기가 아마 인천일거에요 음 여기가 인천 송도에요 음 여기가 이제 아래가 인천 송도 그 여기가 인천 송도 중에 어디냐면요 잠깐만 지도를 한번 좀 켜볼게요 음 그 카카오 지도 음 잠깐 이제 지도를 켜면 음 음 음 음 송도 여기에요 어 어 어 인천 신항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비행기 이쪽으로 해서 여기 인천공항이 내리는 거야 어 어 어 어 활주로를 이쪽 아니면 이쪽을 썼을 거야 음 지금 인천공항 활주로 총 3개죠 음 활주로가 총 3개고 그 그리고 여기 탑승동에 타고 내렸어요 음 음 어쨌든 뭐 그랬어 음 그리고 네 다시 이걸로 들어가서 뭐 어쨌든 그랬구요 음 그래서 여기가 인천 송도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탑승동에서 내리면요 탑승동에서 1터미널 또는 2터미널로 이렇게 경전차를 타고 할 수 있어요 음 두편성이 중년으로 그 복합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뭐냐 이제 탑승동에서 저거 저거를 타고 그 뭐냐 청사로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수암을 맡긴거는 없어가지고 이제 내려서 그 내려서 수암을 빼고 뭐 그럴 일은 뭐 딱히 그게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는 그 인천공항에서의 수속은 굉장히 빨라요 대한민국 국민은 원래 다른 나라가도 그럴 거예요 원래 자국민들은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수속이 굉장히 빨라요 진짜 그 대한민국 입국할 때는 여권 스캔한 다음에 전자여권 스캔한 다음에 그 그 진짜 한 10 10초 안에 끝나요 입국 수속이 막 환영합니다 막 이래 어쨌든 뭐 그렇고 그 그 그 그 어쨌든 뭐 뭐 우리나라에 왔죠 그래서 돌아왔고 그 중국 가서 중국에 입국할 때 이제 외국에 가서 입국 수속을 하거나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돌아올 때 출국 수속할 때 그때가 사실 좀 오래 걸려요 음 그때가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공항에 일찍 가야 돼요 아 일찍 가야 되고 그 우리나라에서 출국 수속할 때는요 그래서 인천공항 탑승동에 가면 거기 막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그 그래서 이제 가서 뭐 대강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그래서 여행 여행 플랜 이런거 페이님이 좀 구성을 해주고 음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음 하여간 뭐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탑승동에선 그렇게 얘기했었고 첫날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음 작년에 그렇게 갔다 왔는데 자 그래서 작년에 원래 이게 제가 그 사진을 공개하는 컨텐츠를 작년에 원래 그 영상 찍었다가 결국 그때 이제 뭐냐 방송했었던 PC가 그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장됐었는데 사장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꺼내게 된 계기는요 음 일단 오늘이 4월 11일 임시정보수료 기념일이었으니까 음 그래서 꺼낸 것도 있고 아니 그러면 다시 가서 하면 되잖아 라는게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가요 코로나 시국이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갔던 사진이나 뭐 다시 꺼내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